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우리 참쥐도 안녕! 자 오늘 우리 참쥐랑 같이 방송을 하는데 애가 지금 어디 있냐면 네 바로 앞에 참쥐! 아이고 귀여워라! 아이고 예뻐! 이거 내가 뭐를 가지고 있냐면 용수증이에요 용수증은 이렇게 그랬던건데 이걸로 넣는거 진짜 좋아 애가 어떻게 넣는지 알아요? 기다려! 어? 어디 가져가요? 어? 어? 가져왔어? 줘요! 오! 잘했어! 옳지! 그렇지! 그렇지! 맞아 이거야 맞아 갖고와 그래! 여기 봤어요? 착해! 아이고 저 애기 우리 참쥐 혼자 놀다가 막 봐요! 이거 겁나 빨리 갖고와 죄송해 근데 애가 이것보다 더 좋아하는 논리가 있는데 이거 말고 떼댕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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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좋아해 귀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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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많이 자랐죠 애가 못했지? 아이고 잘 귀여워 되게 내가 강하게 키우나? 왜? 응! 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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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왔어? 슬픈 목소리로 잘했어 약속이야? 밥 여기있어요 따라왔어요 알았어요 응! 겁나 많이 먹어 밥먹는 그 뭐지 힘이 되겠어요 이렇게 해도 안 비켜져 나도 먹어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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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줘요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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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도 우리 씹어먹어야지 몇 시에 밥 먹었다고 지금 먹는거야 까리까리 귀여워 귀여워 먹고 먹고 마지막까지 빨아먹어요 완식 끝났어요 애기짱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없어요 이렇게 애기어 부려도 이렇게 애기어 부려도 이제 다 먹었어요 그러면 나도 밥을 먹게 요리로 했어요 고기랑 양파랑 탕궁 그리고 불고기 소스 얀얀하고 오늘 이거랑 그리고 내가 엊그제인가 했던 테란산장 있으니까 테란산장이랑 같이 먹으러 그리고 이게 이거를 너무 맵 나 좀 먹었잖아 나 밥 나 밥 먹었잖아 왜 왜 이리 말이 많아 왜 니꺼 없어요 일단 이거랑 내가 했던 맛 따단 대파랑 마늘이랑 간장맛을 뭐 이렇게 하고 애 밑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 밥을 준 줄 알고 너 아까 먹었잖아요 응? 애기야 애기야 여기 와서 이렇게 내 팔 뭐가 나오잖아 내가 여기 와서 이렇게 애교를 부려도 아까 너 밥을 먹었잖아요 내가 먼저 줬잖아요 기억나세요? 캣닙이랑 이거 3개 먹으면 되겠네 아이고 귀여워 왜 여기 있어요 왜 여기 있어요 어? 왜 여기 있어요 귀엽게 여보 아시다시피 그 테이블 업소 가지고 아직 지금 참치 화장실이 들어가 있었던 막슬로 밥 먹어요 잘 먹을게요 이거 내가 만들었던 계란 반찬인데 맛있다 괜찮다 맛있다 응 맛있다 응 응 응 응 응 저 밥달라고 안 돼요 어? 비쌌어 지금 그러면 내가 잘 먹고 생활하고 있다고 얘기 나왔으니까 내가 지금 내 냉장고 보여줄게요 오늘 사 이것저것 사왔으니까 여기 반짝만 커요 여기 김치통 여기 뒤에는 음해보시 여기 위에 마술거랑 모유 있고 밑에 마늘 이쪽에는 콜라봐 콜라 콜라랑 우유 있고 간 뭐지? 이거 이거 고추장 있고 알았어 삐삐 이래 밑에는 우동살 있고 이거 캣닙은 아니지만 캣닙 같은 거 있고 그리고 고기 남은 거 나중에 야키소바를 하려고 그리고 여기도 간건 있고 고기 있고 여기 밑에도 고기 있고 여기 야채 이거 소세지 이거 무 오이 여기는 아이스 네 아이스 밑에는 여기는 오늘 물고기 사왔어요 물고기 먹으려고 랜덤 물고기 사왔고 밑에는 랜덤 집도 되게 많고 이거는 여기 헛다고 있네 헛다고 있고 많지? 왠지 너는 아이스 아이스 짐승 냄새가 안 나요 아이고 행복해 아이고 행복해요 얼굴 마사지해줘 아이고 굴굴 시작하네 굴굴 응? 이런.. 아 엉덩이 보이잖아 어? 좀 가려야지 너도 여잔데 어? 어? 아 아기야 누나 여기 오셨다 왜 여기 왔어? 아 여기 여기 귀여워 아 귀여워 아이고 귀여워 옷만 닮아본가봐 아 아기 귀여워 응?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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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츄르다 아기 츄르다 아직 뭔지 모름 아직 뭔지 모름 어? 왕후 입에 먹었어요 왕왕 들었어요? 왕왕이래 왕왕 여긴 거기 응 그래그래 맛있어요 diskut 서다 솟다 엄마 지금 츄르 해야돼 헤휽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한치 이것도 가져올래? 이렇게 하다가 잠깐만 입에 Place 이거 여기서 소리 나니까 이거를 신경쓰고 그렇지! 잘했어요 이것도 가져와! 고! 응! 가져와요 어이구 옳지! 정말 잘했어! 손을 곧 사람이 위에 올리고 싶다고 왜? 네가 위에 있어야 돼? 어이구 이거 뭐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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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 귀엽네 귀여워 귀여워 귀여워요 물고있는 얼굴 귀엽네 아 지금 술술이 그 이빨이 그 뭐지? 빠지는 식이라 이빨이 간지러운가봐 참치 네가 예쁘다고 어? 네가 예쁘다고 왜 전사 탔지? 그래 왜 전사 탔지? 참치 응! 해봐 응! 어! 어! 자네 많이 먹고 많이 놀고 이제 제 눈도 보여주고 이제 자는 시간 오늘 방송 잘했네 다운츠나 다운츠나 다운츄 다운츠나 다운츄 다시 추자를 맞추러 가요 아! 아 귀여워 이거 손이 뭐야? 어? 음~~ 여기 이렇게 작은거에요 왜 운동리를 보여줘? 응? 엄마한테 얹는거야? 아! 웃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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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